근데 이제 집에는 초음판 세척기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좀 안경이 많이 지저분해졌을 때 세척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집에서도 간편하게 세척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안경사제 사실 안경은 매일 착용하는 아이템인데도 안경이 지저분해져 있으면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코받침 사이사이에 먼지나 이물질이 다가 붙어서 떡진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네 이 사이사이에 네네 아주 더러운 안경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네 이 코받침 사이사이에 한번 볼까요 네네 보이세요 녹색으로 이렇게 더럽게도 돼있고 이물질도 좀 많이 묻어있네요 네네 먼지도 좀 많이 쌓여있고 네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그런거 세척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네 이렇게 더러운 안경 세척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못쓰는 지저분해진 칫솔 있죠 간단합니다 준비물 이거 칫솔 그 다음 바디클렌저나 샴푸 비 같은 것도 괜찮고요 핸드워시 이런거 다 가능합니다 주방세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주방세제 여기다 살짝 묻혀서 하셔도 돼요 꼭 중성세제 써야되나요 꼭 중성세제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일반 세제는 다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뭐 요즘은 안경렌즈 코팅이 좋아져가지고 네 그냥 일반 세제 쓰셔도 네 네 네 네 맞아요 전에는 이제 중성세제만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안경렌즈 코팅이 강화되서 좋게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세제들 다 모두 사용 가능하세요 선생님 왁스는 어때요? 선생님 안경 왁스로 닦을까요? 아 네 왁스는 안되겠네요 띠로릭 띠로릭 그럼 한번 닦는거 보여주시죠 네 일단 못쓰는 칫솔 준비하셨죠? 못쓰는 칫솔 이 칫솔로 부분에 세제를 살짝 짜서 올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 칫솔로 일단 지저분해진 부분 있죠?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네 양치질 하듯이 꼼꼼하게 내가 매일 쓰는 안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세척을 하시는게 좋아요 자 코받침하고 이렇게 나사 부분 있죠? 이런 부분도 앞뒤로 세척해주세요 아 나사 부분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네 포인트죠 아니 그쪽에도 먼지가 좀 묻을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나사 부분이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하면서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끼거든요 그러다 너무 뻑뻑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세척하시면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여기는 안경렌즈가 없는데요 안경렌즈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세척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꺼 안경으로 시범을 한번 보여주죠 안경렌즈 세척하는거 자 이게 제 안경이죠 네 네 이렇게 그냥 닦으시면 됩니다 그 안경렌즈 표면을 닦으라는게 아니고 네 이 사이사이 안경렌즈 사이를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네네 네 앞뒤로 이것도 네 앞에도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런 부분에 더러운 게 많이 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 사이사이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안경렌즈 코팅에 흠집은 안 나나요? 네 흠집 전혀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닦으세요 아 이렇게 해서 흠집이 나는 안경렌즈인 경우에는 네 잘못된 안경렌즈겠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칫솔 뭐가 부드럽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닦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뭐 모래나 뭐 철가루 묻히실 거 아니시잖아요 유머인가요? 네 재미없었나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물로 헹궈내는데 따뜻한 물 안 돼요 차가운 물로 헹구셔야 돼요 꼭 차가운 물로 세척을 해주세요 네 네 제가 한번 헹궈 볼게요 네 미끌미끌 거리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게 헹구세요 이렇게 세척하다가 코받침 사이사이를 확인 한번 해보고 안 닦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시면 돼요 네 네 꼼꼼하게 다시 네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 안경이 없으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분 안경 네 이래서 안경을 두 개씩 맞춰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안경이 하나 있으면 불편하시겠죠 아 그렇군요 네 개운하게 닦습니다 이렇게 세수 매일 하시잖아요 안경도 세수 시켜주세요 네 안경 수건이나 키친타올이나 네 다 닦습니다 네 네 화장지로 닦으셔도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코받침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여기 엄청 지저분했죠 코받침은 그래도 더러운데 사이사이에 있는 이물질은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지금 코받침 자체가 지저분해진 거예요 네 그거는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이 코패드는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네 보시면은 아까 여기 나사 부분에 지저분한 거 많이 묻어 있었잖아요 검정색으로 그 부분은 완전히 많이 깨끗해졌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여기 나사 부분 보이시죠 네 네 네 엄청 깨끗해졌죠 네 많이 깨끗해졌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거군요 네 네 선생님 이렇게 칫솔로 세정하는 거는 네 네 어느 정도에 한번씩 해주면 좋나요 네 이렇게 많이 지저분한 상태가 됐을 때는 두세 달에 한두 번 정도 칫솔로 꼼꼼하게 세척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경을 쓰시다가 뭐 기름기가 많이 묻었거나 그랬을 때는 그때 또 한번 해 주시면 돼요 아 그때 그때 안경을 확인하면서 세척하면 좋겠네요 네 안경전문채널 안경사제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자 뭐죠 조때꾸랄 조때꾸만 네 오늘도 어휘오였습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새 칫솔 있는데 쓰실래요 아 네 사용할게요 조때꾸만 조때꾸만 안녕!